안녕하세요. 이원준입니다. 자, 이번에 이 캐스트는 코로나와 생각의 도구입니다. 코로나와 스키마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국어 강사인 동시에 또 의료정보와 연구자로서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한번 새로운 관점에서 설명해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만약 출제자라면 보통 이제 전공자들이, 전공 교수님들이 출제자로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코로나를 주제로 만약에 이제 출제를 하려고 한다면 수능 문제 질문을 쓸 때 정해져 있는 어떤 스타일이 있죠. 스키마에 따라 쓸 겁니다. 포함관계나 개체관계, 다시 말해 코로나의 유형, 그리고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부분관계, 바이러스의 구성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인과관계.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떻게 감염이 되는가,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논증관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에 대한 예측, 예상,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스키마라고 하잖아요. 이런 생각의 도구를 이제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과 결합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스키마입니다. 언어보다 더 중요한 게 스키마예요. 스키마가 좋으면 그 다음 의사소통은 외국 없이 저절로 따라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이 관심이 많잖아요. 이 주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좋은 예시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단 바이러스 유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 이렇게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하나의 유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인간에게 감염되는 것은 총 7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거죠. 메르스 바이러스가 있고 사스 바이러스가 있고 또 코로나19는 사실은 질환명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명칭은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2예요. 사스2입니다. 사스 바이러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유전자가 79.5%가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사스2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일반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유추할 수 있겠죠. 유추는 뭐예요? 유사성이 입안한 거죠. 그래서 사스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염기 서열이 80% 같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스가 여름에는 약해졌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여름에 약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어디까지 유추기 때문에 이것은 개연성 있는 추론이지 단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르스, 사스, 코로나를 묶어서 생각해 보면 다 박쥐에서 장염됐습니다. 박쥐에서 낙타를 통해 메르스, 박쥐에서 사양고양이를 통해 사스, 박쥐에서 지금 중간 매개 숙주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것을 통해서 코로나19가 나타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박쥐의 DNA와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DNA는 96% 일치합니다. 그래서 박쥐로부터 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분류 또는 유형에서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할까요?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지문에서. 그래서 이것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또는 구조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겉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이제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왕관 모양이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는 왕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부르는 건데 이것이 이제 S단백질 또는 스파이크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외피가 있습니다. 피막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고 인지질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누로 씻으면 개멸활성지로 씻으면 사라지는 겁니다. 손 잘 씻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이는 RNA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이러스의 요소입니다. 그러면 각각의 요소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은 이어지게 되겠죠. 어떤 주제든지 간에 비슷해요. 사실 이 구성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먼저 분류 알려주고 그 다음에 요소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의 기능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아까 스파이크 단백질이라는 녀석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 호흡계의 수용체와 결합하는 겁니다. 그래서 ACE2라고 하는 우리 몸에 수용체가 있어요. 엔지요텐신 컴퍼팅 엔자임 2라고 하는 건데 폐에 있습니다. 심장과 신장과 그리고 유장 점막에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침이 우리의 심장이나 신장에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피부에도 없습니다. 이 수용체는요. 중요한 건 호흡기입니다. 그래서 남의 침이 묻은 표면을 만지고 코를 파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결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이해도 높아질 수 있죠.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는 사이언티픽 애니메이션 채널의 영상인데요. 이게 이제 결합을 합니다. 딱 자물쇠처럼 딱 결합을 해요. 다른 데는 결합하지 않고 딱 여기에만 결합합니다. 그러면 이제 엔도사이토시스트라고 해서 네이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들어오고 나면 이제 복제 과정을 시작해요. 그래서 RNA를 복제할 수도 있고 자기의 단백질을 복사할 수도 있습니다. 핵 안으로 들어가진 않고 골지체로 들어가서 RNA를 복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단백질 프로틴을 복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구성 요소들을 다시 재생산해내고 복제한 다음에는 골지체를 통해서 이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걸 엑소사이토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몸 속에 이 인지질을 통해서 외막을 얻은 다음에 또는 피막을 얻은 다음에 밖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우리 세포가 세포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전 또는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주 자세한 기전은 정확히 저희가 모르지만 중국 과학자들이 최근에 S-스파이크 단백질의 구조를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확인했고 그리고 또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게 ACE2라는 인간 수용체국 위에 있는 것이 이 코로나 단백질의 구조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아까 사스 단백질을 했잖아요. 녹색으로 돼 있는 건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1이고 이게 지금 약간 갈색으로 된 게 사스 코로나 바이러스 2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높은 감염력은 왜 생기는 것인가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애전 사스 바이러스보다 우리 수용체에 더 잘 결합하게 돼 있습니다. 딱 맞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세 군데를 확대해 놓은 겁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2만 장을 인공지능에 합성해서 이걸 만들어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프로테오믹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체악을 통해서 이렇게 구조를 알아냈고 이 구조를 알아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염기서열이라든가 염기서열은 1월 11일 날 중국에서 공개를 했고요. 이런 걸 통해서 항체를 개발할 수 있고 백신을 개발할 수도 있고 치료제가 어떤 효과적일지를 미리 예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걸 바탕으로 해서 해결책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거예요. 엔도사이토시스를 막아주는 전략이 있고 또 하나는 복제를 막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제를 막아주는 걸 전략 1이라고 하고 들어가는 걸 막아주는 걸 전략 2라고 합니다. 또 나오는 엑소사이토시스를 막는 방법도 있는데 그거는 여기서는 지금 거론되지 않고 있어요. 옛날에 신종플루의 경우는 타미플루라는 약이 나오는 걸 막아주는 약이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WHO에서 큰 희망을 걸고 있는 약은 렘데시비르라는 약입니다. 이게 전략 1에 해당하는 거예요.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되었었는데 에볼라에서는 큰 어떤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다른 약제들과 비교해서 효과가 있긴 있었지만 다른 약제들에 비해 효과가 좋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인공지능 예측을 할 때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렘데시비르가 효과적일 거라고 예상을 했고 중국에서 임상시험을 해봤더니 하루 만에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치료된 환자도 있었거든요. 완전 치료됐다는 게 아니라 열이 확 떨어졌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WHO에서는 가장 유력한 치료제로 지금 보고 있어요. 렘데시비르를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서울대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임상 3상 시험을.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위약 대조군 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이 실험을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죠. 국가 간의 협력 체계를 통해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이 있고요. 나머지 약들은 다 이제 엔도사이토시스를 막으려는 약들입니다. 그래서 클로로퀸은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인간 수용체를 당화되는 과정을 막아서 바이러스랑 인간 세포랑 결합하는, 융합하는 걸 막으려는 그런 약이고요. 그런데 칼레트르라는 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에이즈 치료제로 나온 건데 왜 다른 치료제들을 가지고 오느냐. 이걸 리포지셔닝이라고 하는데 인간에게 무해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원래 있던 약을 가져와서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게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요즘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레트르라는 약은 아까 이제 보신 것처럼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단백질을 다시 만들려면 단백질이 이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그래서 잘라주는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단백질 분해 효소가 하는데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막아주는 약입니다. 아비간도 마찬가지고요. 단백질 분해 효소를 억제한 약입니다. 그 다음에 아르비두리의 약은 바이러스랑 인간 세포가 퓨전하는 걸 막아준 약이고 독감 치료제로 나온 것이고 리제네로에서 나온 인공항체도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가 임상시험 들어갔고 임상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설계한 약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렘데시비르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ATP와 유사한 물질로 바뀝니다. 이 RNA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AUGC라고 하는 염기들이 필요한데 이 아데노신과 비슷한 염기로 바뀌어가지고 이 RNA 합성을 막아주는 겁니다. 가짜 먹이로 입을 막아주는 거예요. 바이러스가 자신의 RNA로 만든 RNA 복제 요소로 억제한 약입니다. 근데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개발했을까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약물을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는 데서 설계한 약인데 그곳이 타미플로 만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의료정보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물론 이제 실제 임상에서 검증을 해야 됩니다만 약물의 설계나 예측 이런 것에서 인공지능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또 이제 백신이 중요한데 백신은 좀 시간이 걸려요. 치료제보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렘데시비르는 임상 3상 시험에 들었는데 아마 임상 3상 시험 평균 승인률이 한 5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라는 약은 지금 실험실에는 충분히 검증된 약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이제 효과가 입증된 가능성이 큰데요. 백신은 보통 한 10년 걸려요. 개발하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그걸 줄이고 줄여가지고 20개월로 줄였는데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병원 외에 감염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백신 만들었는데 만들자마자 2015년에 메르스가 사라져서 활용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그걸 16주로 줄여보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성공한다면 올해 연말에는 백신이 나올 수도 있겠죠. 물론 임상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 간의 공조를 통해서 글로벌 거버넌스라고 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들은 정말로 이제 인류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말로 이 문제를 이 실제 세계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스마트 행동이 요구될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 기출문제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표적항암제 이건 이 스키마를 보여줘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간에 문제가 된 인공항계를 확인한 다음에 인공항계의 길을 중간에 끊어주면 되거든요. 이걸 인터벤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표적항암제가 그런 걸 잘 보여주는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제시되었던 이제 인공항체는 201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LFIA의 원리가 2019년 6평에 나왔었는데 최근에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어요. S 스파이크에 대한 인공항체를 만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LFIA를 통해서 이게 이제 임신 진단 시약 같은 형태로 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진단할 수도 있어요. PCR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건 6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근데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10분 만에 확인할 수 있게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있고요. LFIA 관련해서는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위양성과 위음성이라는 거였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위양성보다는 위음성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음성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양성이었다. 그러면 이제 전파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이런 구조를 본 걸 전자현미경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과학자들이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S 스파이크의 구조를 밝혀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수능에 나왔던 레트로 바이러스 이것도 이제 RNA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RNA가 들어와서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2종 간의 이식이 가능하거든요. 돼지로부터 인간에게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중관 이식을 통해서 이 돼지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었었는데 역시 또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면 또 이제 최근 리트에 나왔던 2020 리트에 나왔던 프로테오믹스, 단백질 체악 이런 것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전공자들이 많은 쪽에 출제가 많이 되는 겁니다. 전공 교수들의 관심사나 아니면 전공의 영향을 받게 돼 있거든요. 이번에 아시는 건 EBS에는 관련된 지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EBS 출제자들을 보니까 국어 교사들밖에 없더라고요. 작년에는 그래도 좀 외부의 전문가들을 좀 두 명인가 넣었었는데 이번엔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트렌드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수능은 트렌드에 맞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책 한 권, 영화 한 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책 관련해서는 총균세라고 하는 제레미 다이아몬드 교수의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서울대 학생들이 가장 많이 돈을 빌린 책 1위였었습니다. 몇 년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균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구대륙과 신대륙의 차이가 있다. 구대륙은 가축을 많이 길렀고 신대륙 가축을 기르지 않았다. 덩치끈 가축이 없었다. 근데 우리 감염병 중에 75%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거든요. 동물과 공유하는. 그래서 가축을 많이 기른 9세대의 사람들은 그래서 흑사병같이 이제 가축으로부터 전파되는 질병의 고통을 받기도 했지만 면역력을 길렀다. 근데 신대륙 사람들은 가축을 기르지 않았기 때문에 면역력을 기르지 못했다. 그래서 두 대륙의 사람들이 만났을 때 신대륙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그래서 이 세계 역사를 보면 지리적 영향도 중요하고 또 이렇게 세균이라고 하는 영향도 문명사적으로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축화를 많이 한 곳에서는 면역력도 길러진다는 그런 내용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1년 영화 컨테이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분이 이제 질병통제관리본부 센터 오브 디지즈 컨트롤 CDC의 수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질병이 나왔는데 그 질병의 재생산지수가 4입니다. 한 사람이 4명을 전파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치사율이 25, 30%였습니다. 그랬을 때 2,500명명이 죽으면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위기에 빠졌다, 빠진다라는 가상 시나리오인데 이 CDC의 과학적 고증을 잘 받은 작품이에요. 참고로 코로나19의 재생산지수는 2.6 정도로 지금 평가되고 있고요. 치사율은 지금 0.5에서 4%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이제 1차 바이러스가 세요. 처음에 바이러스를 셉니다. 근데 숙주가 영향을 많이 받으면 전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점점 보통 내려갑니다. 치사율이라고 하는 에블라도 그랬었고요. 점점 풍토병화 돼가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점점 약해지다가 증상이 약해져야 또 멀리 퍼지거든요. 약해지다가 이제 치료제약이 개발되거나 백신이 개발되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설정은 약간 비현실적이긴 해요. 전파가 잘 되면 서치 사율도 없긴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영화에서 중요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중 하나는 이 사람 주드로가 연기한 사람이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신문기자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헬게이트가 열려요. 영화에서.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가 인포데믹스라 할 정도로 잘못된 정보 영향력이 엄청 크거든요. 사람들을 패닉에 빠뜨리고 이 사람이 계속 이제 CDC 숫자가 공격합니다. 제 말 믿으면 안 된다고.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사람 말을 믿고 이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정보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했던 게 이제 백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을 어떻게 개발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었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이 역시 박쥐에서 돼지를 거쳐서 이분이 이제 최초로 질병에 감염되는 기네스펠트로라는 분이 이제 첫 번째 현재로 등장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이제 박쥐의 서식지를 인간이 파괴합니다. 그래서 박쥐의 서식지가 파괴되면서 박쥐의 전염병이 인간에게 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문명에 대한 비판 또는 반성도 함께 할 수 있는 영화였어요. 자 이제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왜 한 거예요? 제가 이거 한 거는 스캠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했어요? 제일 처음에 포항관계 봤었죠. 그래서 바이러스의 유형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지문들이. 그 다음에 뭐 했죠? 바이러스의 구조 봤었죠. 각각의 구조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각각의 요소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를 봤었죠. 자 이런 건 왜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S스파이크 구조로 따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설명할 수 있고요. 아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이유는 S스파이크가 지금 인간 수용체에 더 잘 결합할 수 있게 도르미닉이 일어나서 그렇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뭘 하려는 거예요? 유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이스가 그랬던 것처럼 이 녀석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온도가 높아지면 전파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그리고 인지질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인지질을 파괴하기 위해서는 알코올이나 비누 치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얼굴을 만지지 않는 게 중요하겠구나. 우리가 얼굴을 하루 2,000번, 3,000번 만진대요. 그래서 얼굴 안 만지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치료제나 백신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얘기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이런 비슷한 주제의 지문들에서는 항상 반복되는 구조로 할 수 있거든요. 변하는 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꼭 코로나가 아니라 하더라도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스키마를 기준으로 해서 스키마 형태로 개념들을 연결하고 개념들을 자기 것으로 만드시면 그 다음에 언어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계속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여러분 언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난 독회력이 부족해. 사실은 독회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개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왜 개념이 없을까? 왜 개념이 없어요? 개념의 틀은 스키마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키마가 없는 상태에서 글을 읽으면요. 개념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키마를 가지고 있어야 글을 읽으면서 흥미나 아니면 집중력이나 그런 것이 지속되면서 정확한 추론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하나의 예로 들어드린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이제 워낙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요. 이걸 통해서 이런 레슨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스키마가 중요하구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다면 스키마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질문을 읽는 것도 좀 더 쉬워지겠구나.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것도 자동적으로 쉬워지겠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전 인류의 공동 대응을 통해서 잘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도 건강에 의하시고 질병을 같이 통제해 나가야 됩니다. 스마트 행동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우리 본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